1번, 2번, 1번이 6개월에 한 번,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1번, 2번,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1번, 2번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1번, 2번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1번, 2번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2번,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1번, 2번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1번, 2번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1번, 2번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1번, 2번 1번이 6개월에 한 번 2번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 완전 빼지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감사합니다.